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유 바로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오케이 묻는 말 유 바로 오케이 문장 완성 유 바로 이 책 어디서 빌리니 도서관에서 빌리니 오케이 문장이 왜 하나도 없어요 Where do you borrow books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요 I borrow I borrow I borrow them I borrow them I borrow them I borrow them 그것들이 와야되요. 그럼 왜 데이가 아니고 왜 댐이에요? 왜 데이가 아니고 왜 댐이에요? 데이는 그것들이 그것들은 이란 뜻이고요. 댐은 그것들을 이란 뜻이니까 구분해서 써야 되겠죠. 그렇습니까? 그래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.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. OK. 댐은 뭐 대심 왔어요? 너 돈을 왜 빌릴 거니? 누가 다 붙어? 바로. 그렇죠. 바로의 뜻은 뭐예요? 하다시죠. 윌디에 하다시. 양념시 들어있고 하다시 들어있고 묻는 말. 바로. 먼저 완성. 전원은 돈 왜 빌릴 거니?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?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?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Because 이따가 아이스크림 아이팟을 받은 것이 하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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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이렇게 연습을 더 하고 오세요 뭐 내 분장 밖에 안 되는데 뭐 틀립니까 연습 좀 더 하고 오세요